펜타곤 안녕 안녕 펜타곤 예뻐 죽겠네 술소리할 해오기 영상이에요 자 펜타곤 맨 처음 왼쪽으로 살짝 몸을 돌려서 뒷짐을 지거나 앞에다 손을 모으고 기다려요 빠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다음 박자부터 움직이는거야 빠밤 빠밤 봤어요? 고개 무릎 무릎을 팍 떨어뜨리면서 배는 내밀고있기 무릎을 떨어뜨릴 때 배를 떨어뜨릴 때 배를 숙이면 다운동작 그거 말고 배를 내밀어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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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바닥을 훑으면서 오른발 잠깐 남겨뒀다가 같이와서 빠밤 준비 점프 동작이 있을거거든요 준비 완 왼쪽으로 발을 많이 내밀건데 왼발 말고 오른발은 인사이드로 트위스트만 살짝 해줄거에요 왼발은 뻗어나갈거고 오른발은 살짝 이동 가운데에서 이동 할 때 준비 빵 왼발이 돌아와서 센터로 그 다음 다시 오른발 오른발이 나갔어요 그 다음은 다시 센터로 살짝 밴드해준 다음에 돌 준비 왼발 들어서 돌고 착지 도는게 어려운 사람은 벌린 발에서 가운데로 벌린 발에서 가운데 한 발 들기 벌리고 한 발 들기 벌리고 한 발 들기 이렇게 연습해봐요 다시 빠밤 쿵쿵 빠밤 쿵쿵 빠밤 빠밤 노크 돌기 쿵 짭 점프가 있지? 점프가 좀 높아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배와 허벅지가 달라붙는 느낌 쿵쿵 짭 원 엔투 엔 손 손 오른손 왼손 어깨랑 세트 원 투 할 때 왼발 살짝 들었다가 놓고 무릎 둘 다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걸 갔다 오기 왼쪽으로 찍고 오기 빠밤 연결하면 돌았어 돌아 쿵 짭 빠밤 놓고 오른쪽 왼쪽 쿵 짜자 연결해요 왼팔 오른팔 그 다음 오른발 세트야 원 투 쓰리 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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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를 그리는 건데 오른발이 왼발 버틴 동안 쭉 뒤에서 앞으로 올 거야 원 투 쓰리 포 왼손은 위 오른손은 아래 원 투 쓰리 포 많이 앉았어요 다리가 많이 벌려졌지 포 살짝 몸 틀어서 가려주고 어깨부터 쉬게 셋 넷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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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쪽을 보고 서 있을 건데 이제 걸어야 되거든 왼 왼발 오른발 들어 올렸다가 찍었어요 오른발 인사이드로 트위스트 트위스트 인사이드 하면서 쿵 짭 자켓을 입었다고 생각해보면 자켓을 탁 치잖아 탁 응 자켓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게 상상하고 왼발 오른발 착 착 이 손이 뭐냐면요 걸어가는 길에 장미가 있길래 그냥 주워갔다 이런 가사거든 장미꽃을 하나 뜯어서 냄새 맡는 액션이에요 상상하면서 해봐 왼발 오른발 자켓 장미꽃 그 다음 오른발 떨던 걸 살짝 내려주고 왼발 그 뒤로 원 오른발이 앞에 왔어요 뒤로 보내 트 트리 할 때 앞에 거울 포 턱 들었어 자 그 다음 오른손으로 머리 만져요 원 투 가슴으로 내려와 쓰리 포 원래 멤버가 잡아서 일으켜주거든요 우린 혼자 일어날게 파이 시스 세븐 에잇 일어났어 왼발 오른발 점프 왼발 오른발 위아래 원 투 트리 포 파이 스틱 세븐 에잇 이것도 자켓을 시켜올리는 장면이거든 에잇 원 앤 투 앤 트리 포 파이 스틱 세븐 에잇 여기까지 좀 빨라요 장미꽃 꺾는 부분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시작 원 투 트리 포 파이 스틱 세븐 에잇 오른손으로 머리를 틀게 원 투 트리 포 파이 시스 세븐 에잇 원 앤 투 트리 앤 포 파이 시스 앤 세븐 에잇 원 투 트리 포 파이 시스 세븐 에잇 조금씩 빨라지지만 천천히 가봅시다 원 투 앤 트리 포 앤 한 번 더 다리 오른팔 왼팔 오른쪽 뒤로 넘어가요 트리 포 앤 손이랑 무릎이 만날 것 같이 포 앤 파이 시스 세븐 앤 에잇 원 투 트리 앤 포 시간차 파이 시스 세븐 에잇 올라오는 건 멤버별로 각자 올라오는데 혼자 할 때는 맨 처음 올라오는 게 안 헷갈리고 좋아요 연결 원 투 앤 트리 앤 포 원 팔 잡아당겨 투 앤 교차 앤 팔꿈치 들면서 포 원 투 앤 왼손 오른손 땅 빰 빰 세 앤 이제 빨라질 거야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 이 부분이 빨라요 느리게 갈까 원 앤 투 앤 리 앤 포 앤 원 투 리 앤 포 앤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때 몸을 꾸겼다가 왼손이랑 왼발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오른발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줘야 중심이 잡혀 안 들어올 경우엔 내가 바깥으로 빠져야겠죠 몸이 이렇게 왼발 왼손이 들어 올려질 때 오른발이 가운데로 와서 내 밸런스를 지켜줘야 돼 1 앤 2 앤 앤 앤 왼발 앞으로 나가고 3 앤 애랑 같이 3 4 블려 1 2 3 1 2 3 앤 cumon cumon 손가락 cumon 왼다리랑 오른손 3 앤 펭귄 손 앤 그 다음 흐리 손 할 거면 살짝 점프해서 가운데로 꽂아요 1, 2, 3, 4, and 어떻게? 하, 1, 오른어깨, 오른어깨, 오른어깨 하면서 다리, 다이아몬드 다리, and up 이어서 가면 왼다리 올라오면서 1, 2, 3, 4, and 한 번 더, 허리 손이었죠? 가슴이 들어가, 왼발은 올라와, 들어가 올라와 동시에 1, 2, 양손 다리 사이에 올라오자마자 겹쳐 1, 1, 2, 3, 돌려 4 할 때 다리 안쪽에 손 집어넣고 같이 훅 올라오세요 손이랑 다리랑 모아지면서 올라오는 느낌 1, 1, 2, 3, 4, and 이어서 갑시다 1, 양팔이 바깥으로 가면서야 오른발이 앞으로 가 1, 2, 연결이 돼? 양팔 벌려지면서 오른발 1, 오른팔로 팔꿈치로 뭘 깨는 거야? 그래 본 적은 없지만 2, 1, 2, 3, 왼손 아래로 오른손 뻗었어 3, and 자, 넘길 거예요 4, and 1, 2,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2, 1, 2, 1, 2, 1, 2, 1, 2, 3, 4, 5, 6, 7, 8 지금 왼발을 오른발 뒤쪽으로 살짝 차서 올리고 고개가 따라갔어요 내 왼발바닥이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하는 느낌 3, 초 croissant 한 번 더 1, and 2, and 3, and 4, and 1, 2, 3, 4, 5, 6, 7, 8 1, 2, 3, 4 왼손 밑에 뒀다가 위로 올릴 건데 아까 다리 모았던 걸 돌리면서 1, 2, 짠짠짠 아! 반대로 왔네. 오른손이 왼손으로 갔어요. 장강이 되었다가 머리, 둘, 셋. 연결해볼까? 원 앤 투 앤 위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위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위 앤 포 앤 원 투 앤 위 앤 포 마지막 스텝을 많이 궁금해하는데 뒤로, 뒤로, 뒤로. 다리를 벌린 채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발은 단순하지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뒷걸음질 치면 되는데 상체 느낌이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가 있어 웨이브는 따로 제가 설명하기는 지금 너무 힘들 것 같고 가슴을 위로 들었다가 떨어뜨리는 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거든요 직선으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들었다 놨다를 부드럽게 부드럽게 연결할 건데 제대로 정면을 보고 웨이브가 되면 뒷걸음질 할 때 왼 어깨를 시작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돼요 오른발이 뒤로 갈 때는 왼 어깨가 위로 왼발이 움직일 때는 오른 어깨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따로따로 연습하는 게 일단 좋아요 이게 잘 안되면 웨이브부터 연습해보고 옆으로 하는 웨이브도 연습해보고 어 옆으로 하는 게 된다 싶을 때 발 이동하면서 연습해보기 이제 끝, 화이팅! Too numbers very important 진짜로 fixed 고 medic